Q. 그중에서 촬영하는 중 안녕하세요 오늘 그전에 제가 커버 영상을 계속 찍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영상 촬영을... 어..승관이 왔는데 근데 그 전부터 승관이가 계속 커버 영상을 찍으라고 했어요, 저한테. 해야지. 어, 해야지, 해야지. 그래서 해야지, 해야지 했던 게 오늘. 처음이 편한 느낌으로 녹음실에서 이렇게 찍는다고 했고 다음 커버는 좀 더 각 잡고 어떤 컨셉을 좀 더 뚜렷하게 생각해가지고 찍겠습니다. 오늘 좀 편하게.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stocking. 제가 평소에 DH.REV 더블테이크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노래를 커버하면 캐럽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연습하고 커버하기는 했어요. 어? 근데 화면에 메이크업 많이 안 한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이게.. 네 오히려 이게 좋은 거 같네요 맞아 진짜? 이 컷들을 다 청룡만 하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잘 감상해주셨으면 약간 저만의 스타일로 부른 그 부분을 좀 감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굳이 생각 안 하고 뭔가 그때 제가 좀 마음에 들거나 좀 자주 듣는 곡이 있으면 그걸 좀 연습해가지고 캐럿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캐럿들 어.. 저의 첫 커버곡 영상이니까 어.. 솔직히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전 그런 설렌 마음으로 커버곡 촬영을 하게 됐으니까 일단 많이 들어주시고 네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럿들 기대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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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